저는 이미 너무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완벽한 제안서가 아니지만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학교가 원하는 거 아니면 의뢰한 데서 원하는 것들의 내용을 이렇게 넣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님께서 컨설팅 때 좀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